안녕하세요. 오늘 4월 18일입니다. 저는 성격이 무지하게 꼼꼼합니다. 그래서 우리 제품 하나하나 샀지만은 제품 사고 1년 있다가도 2년 있다가도 됩니다. 그 되지만은 제품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관리합니다. 사실 이만 비싼 창고 안에다가 제품 판매한 게 이렇게 관리한 점 있겠습니까? 제가 대한민국자는 제품만 한 개 팔아도 꼼꼼하게 잘 관리합니다. 우리 제품 관리 안하면 돼서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게 황당했죠? 저는 제품만 팔아도 잘 철저히 잘 통화해놨다가 소비자인데 잘 나갈 수 있게 해야 되겠죠? 이름 이름. 사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제품을 사는 제품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. 많이. 여기. 여기도 서총구에 서총구에 서총구 도봉구 성복구 쭉 이렇게 싹 부져놓고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잘 관리합니다. 대한민국자 대표 김진호입니다. 대한민국자 대표 김진호입니다. 콩홍좔 랄아라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던 땡동댕땡 그 노래야 너와 함께 부르던 그 노래 슬픔 가사 울리는 멜로디 눈물방울 뚝뚝뚝 떨어진다 귀사람이 보고 싶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노래방을 이런 내 맘 알고 있을까 오늘도 신나게 돌아가는 띵글빙글 노래방 띵글빙글